아 방했다 잠깐 자 여기서부터 자 보면은 삼촌 회사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들리네 어떻게 들리네 이 말이야 어 니 소리가 맞는 것 같으네 아 니가 틀린 것 같으네 와 너 진짜 멋진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 다음에 will see driving and speaking English talk about multitasking will see 자 위 도 어떻게 해요 will see will see 그렇죠 그 비슷해 자 어떻게 읽을까 보통 사람들은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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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자 보자 뭐 지켜보자 자 드라이빙도 하고 영어도 말하고 와 멀티태스킹이네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와 재밌겠네 했더니 you can do it brad you're the man 넌 남자잖아 할 수 있어 thanks do you like the guys who work for your uncle do you like the guys who work for your uncle 자 언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괜찮니 do you like the guys 아 가이스가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남자들 사람들 이러면 do you like the guys who work for your company do you like the guys who work for your uncle 자, 그 회사 일하는 사람들 괜찮니? 열심히 일하는거에요. 스스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사람들 부질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셀프스타일 셀프스타일 자, 반대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여자 바지 중에 좀 이렇게 몸빼 같은 바지 뭐라 그래요? 아, 몸빼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 슬렉스! 슬렉스하죠. 어때요 옷이? 타이트해요? 뭐가 타이트해? 타이트한 건 타이즈지 타이즈 나 타이트가 오늘은 뭐 입고 왔습니까? 슬렉스 슬렉스에 가까운 걸 입고 왔어요 아, 슬렉스! 타이트나 타이즈에 가까운 걸 입고 왔어요 타이트 본인은? 그렇죠. 그래서 딱 맞는 것은 타이트 그리고 몸빼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슬렉스 슬렉스 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것은 슬렉스 그래서 사람한테 슬렉커 했다 그럼 뭐다? 열심히 안하고 느슨느슨하게 하세요 반대죠. 서로 반대해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지 이거랑 반대지 워킹이랑 슬렉스 그렇죠? hardworking 열심히 일하는 거고 얘는 느슨느슨 대충대충 일하는 그치 그래서 not a slacker in the bunch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린 느린 한 사람이 아니다 not a slacker in the bunch well, his daughter my first cousin 자, his daughter 딸이니까 누구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브래드랑 관계는 first cousin 사촌 아, 저저 어, 사촌 얘는 well well no, this is the new me I'm not going to badmouth my boss's daughter 아, 잘했어 badmouth 그치, 좀 험담하다 gossip 이렇게 써요 I won't gossip her 아, 근데 가식 그 아줌마들이 그렇죠 가식, 안 좋은 소리 badmouth 안 좋은 소리 험담하다 뒷담화 까다 이런 말이에요 호박씨 까다 그래서 I'm not going to badmouth my boss's daughter 사장 딸 즉, 자기 사촌을 씹지 않겠다 씹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뭐 앞에 말하면 this is the new me 이게 새로운 나거든 아냐아냐 뭐 말하려다가 아, 나 새롭지 안 말할 거야 나쁜 소리 이렇게 자, 나이스하네 아하 자, 뭘까요? 푸쉬오버 아, 배웠는데? 자, 밀어붙이면 다 들어준다 아, 그거 좀 너그러운 상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만만해 He's a pushover He's a pushover Hands off 손을 다 뗐어 Hands on은 스스로 다 챙기는 사람 괴롭죠? 그런 사람이 실장하면 밑에 직원들은 졸라 피곤해 다 피곤해 아, 다 챙기는데 뭐 아, 김 간호사 다 했어요? 아, 아까 말했잖아요 2시까지 끝내렸는데 뭐 이러면서 다 챙긴단 말이야 자, pushover가 좋겠죠 실장은 그쵸? 네 Hands off 손수 다 안 챙겨 회사는 망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직장은 편하잖아 그러면 그쵸? Doesn't micromanage 경영하는 건데 마이크로는 미세한 거야 그래서 미세한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한다는데 Doesn't니까 안 한다 이런 말이 돼요 It's a pushover Hands off Micromanage Doesn't micromanage Is he a workaholic? He's a workaholic 일 중독자 일은 열심히 하냐? Yes, but it's his company He's an entrepreneur and a self-made man entrepreneur 기업가 음, 삼촌 기업가고 self-made 스스로 만든 자수성가 사람이다 Say Say 뭐 Well 이런 말하고 비슷해 Well Say 졸업하고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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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ight be a good fit for his company You might be a good fit 어울리다 Good fit 잘 어울리다 For his company 그 회사에 잘 어울리겠네 야 너 그 회사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Really?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왜?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했더니 이 밑에 몇 줄이나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줄 어 맞네 커트 할까? 그냥 이어서 할까? 이어서 하지 못할까? 아직은 자 그 다음에 You're a detailed person 자 왜 이유를 맞으세요? Detail person? Detail person? Detail 세부적인 상세한 미세한 사람이고 자 아까 Micro manage랑 같아요? Micro manage 미세하게 관리한다 세세하게 관리한다 세세하게 관리한다 Detail 같죠 자 이 회사는 이런게 부족해요 넘쳐요 사장이 이러니까 부족하네 그래서 That's one thing 그거 한가지인데 His company lacks 그 회사가 lacks 부족한 아 이게 부족한거야 That's one thing His company lacks 부족해 Do you plan on following the career track Or the money track 따라할 grabbed Haynes 또 나오네 Do you plan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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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돈을 따라가고 싶대 I want my own money so I can marry for love and not for financial security 멋진 말하네 이거 좀 보고 배워야 되겠네 별표 쳐고 자 이제 뭐래요 I want my own money 난 내 자신의 돈을 원한다 누구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아니라 not my parents money not my husband's money 부모 돈 남편 돈이 아니라 난 I want my own money 내 자신의 돈을 so 그래서 I can marry 결혼을 하는데 for love 사랑을 위해서 결혼한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 not for financial security 재정적 안정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면 뭐 집, 가구, 돈 부모들한테도 받고 이리저리 받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난 내 돈을 이미 갖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한다 와 멋있다 멋있다 개뿔 멋있다 그죠? 하하하하 sounds like you've given it a lot of thought 와우 sounds like 어떻게 들리네 이랄지 you've given it you've given it a lot of thought 뭐지? a lot of thought 자 되게 어렵겠는데 you've given it it given it 그거에 a lot of thought 많은 생각 했구나 와우 sounds like you've given it a lot of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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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생각한 것 같으네 thought thought 그쵸? th는 th thought thank you 할 적에도 그렇고 thank you thought 뭐 또 뭐 있나 뭐 그런 것들 like you said I'm a detail person I'm a detail person 나는 어 세부적인 사람이야 좀 세세한 사람이야 detail micromanage 요렇게 같은 거 자 요정도 봅시다 네 thoughts thoughts 네